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이라는게 나오죠 자 노트는 33페이지 여기 정비사업을 할때는 맨 처음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자 요약서는 129페이지 노트는 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사업의 절차를 이쪽에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할때는 맨 처음에 정비기본계획 이라는걸 수립을 하고 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죠 요게 사업의 절차입니다 자 첫번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그래서 자 시는 다시 두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구분해서 대도시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원래는 수립을 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 라고 했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게 원칙이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렇게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 라는 건데 대도시인 시는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만약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애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14일 이상 주민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심이는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니까 당연히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달리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라는 거 자 책을 보죠 그래서 129페이지 기본 방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였다 그래서 기본 방침의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기본계획 전에 정비기본계획 전에 국장이 수립하는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국장은 기본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 10년 달리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수립의무 특별시 광역시 시 라고 되어있죠 특별시 광역시 시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안이할 수 있다는 거 안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안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그 다음 기본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우진 마십시오 외우진 마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9번 10번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시험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면 기본계획의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의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 9번과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라는 건데 생활권의 설정 내지는 생활권별 기반의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이번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 관리 방향 이게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셔서 9번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10번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걸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딱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나머지는 11번에 보면 11번의 건폐율 용정 등의 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런 것들은 한번 봐두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생활권 뭐 생활권 뭐뭐뭐 들어가죠 그래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의 설치 내지는 주택수급계획 내지는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이 들어가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법이라든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러한 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 해서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이상 주민한테 의견을 들여야 되고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번 한번 볼까요 1번 정비 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통은 축소하는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 많았는데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많이 지어주면 좋죠 이런 것들은 확대하는 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 그러니까 축소하면 오히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근데 확대하는 건 경미한 사항이고 축소할 때 10% 안에서 축소하는 건 경미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간 단축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심의일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인데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따로 받지 않죠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기에는 그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 보고를 해준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국장에게 보고를 해주면은 국장이 기본 방침과 맞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면은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비 예정구역들을 정합니다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해놓고 그 예정구역에서 정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정비계획의 입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이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등을 말합니다 광역시의 군수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구청장 등 이렇게 부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 이런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청장 등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특, 광, 시, 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자기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원래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먼저 여기 나눠가지고 주민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나면 지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이거 다 정리해놓고 하죠 그 다음에 보통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이었는데 여기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정치 이거는 30일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거 30일이 3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3개 중에 첫 번째 정비계획 입안하려고 할 때 주민한테 의견 정치는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기본계획이랑 똑같이 60일 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면 고시하고 보고하고 열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비계획을 지정해서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중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입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즉 특광시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자,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경우 지방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진입로의 설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아파트 단지에 진입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생략인데 이래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내지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세 번째 줄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기본계획별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럴 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때는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지 않고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용은 근데 이분이 줄여놨는데 저는 그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면은 뭐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이라고 돼 있죠 많습니다 내용이 그냥 보지 말죠 이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뭐 됐습니다 틀러졌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조사확인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비계획 위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 않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마찬가지 정비계획의 내용도 뭐 외워서 보는 건 아닌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9번의 지구단위계획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4번의 건축물의 주용도 검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자 이거랑 뭘 비교할 거냐면 130페이지 130페이지에 가면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11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라고 되어있죠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근데 뒤에 134페이지 정비계획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에 근데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거는 정비기본계획 전체적인 건물을 얼마나 밀도 있게 과밀하게 지을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정비계획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히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제 제한이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한을 배웠던 건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그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입안권자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용산기지입 이걸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가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그 답변을 주는 기간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45일이었습니다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30일을 보면 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한을 하죠 그리고 이 제한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거기서는 1개월이었습니다 1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정비계획 입안의 제한 여기는 답변 주는 기간이 60일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좀 구분해 놓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 결과 통보 기간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의 결과 통보 기간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서의 결과 통보 기간입니다 이런 숫자들도 바꿔낼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두시고 보시면 제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중소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1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이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고 그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으면 토지중소의자가 입안권자에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구역만 정해놓고 사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일단 보는 건데 2번은 됐고 3번에 토지중소의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제한세 제출 제한할 때는 항상 동의를 받죠 그런데 이 동의요건은 시험에는 좀 나오기 힘듭니다 조례로 정하는 동의요건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토지중소의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중소의자 3분의 2 이하 및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건 맞지만 이 동의요건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오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고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한다 자 우리가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허가할 때 도시공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보시면 정비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입안권자한테 제출하죠 그리고 반영여부 통보 요 날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60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을 범위 안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옆에 비교를 해놨죠 옆에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제한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놓으셨네 보면은 관리계획 입안 제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 가장 중요한 건 요 날짜 비교하는 거 날짜 그래서 요걸 바꿔서 내니까 요런 것들을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안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절차죠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근데 이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이라는 거 30일 대부분의 주민한테 의견 청취는 14일이었는데 요기는 30일 그래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고 지방위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안전진단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138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 보시죠 페이지 138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 방금 보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정비계획을 입안을 했죠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특,광,시,군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준다 해서 요걸 한 단어처럼 그냥 기억하시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그래서 심의라고 돼 있는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다 특광시군이 지정권자니까 당연히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만 경미안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 2번은 제목 그대로 그냥 제목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그래서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나오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건데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계획이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참고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였죠 단 칠학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네다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근데 정비구역은 이거 반대로도 됩니다 반대로도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뭘로 봐주냐면 정비구역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반대로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의제라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한 사항 그래서 아까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인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지금 여기는 반대의 경우는 써놓지 않았는데 보시면 뭐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주기도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1번에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접한 지역을 통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떨어지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을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러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애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계법이나 개발법에서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특광시군이 허가를 해주지만 정비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앞에 봤던 것들이랑 유사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다만 개발구역이랑 차이나는 것 도시개발법이랑 차이나는 건 건축물의 건축에서 개발법에서는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가 허가사항이었지만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이 허가사항에서 빠집니다 거기 허가 대상이 나와있죠 옆에 팁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개발법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정비구역에서는 건축, 용도 변경만 허가사항 이렇게 그래서 대수선이 빠진다는 게 개발구역이랑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거기서 대수선, 집을 고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어서 고치라고 해야죠 다만 허가의 예외라고 해서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도시개발구역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개발구역에서 허가 안 받는 거랑 첫 번째가 응급조치죠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신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신고X 라고 써두시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아까 개발법에 없던 거 딱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법에 없던 건데 요건 딱 하나 들어가는 거 페이지를 적어드릴까요 75페이지 그 다음에 98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139페이지 이 세 개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나중에 복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언급드리는 약간 약간식의 차이점 그것만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개발법이랑 정비법 여기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권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 빠진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도시개발구역에 없던게 나오는게 2번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요거는 정비구역에서만 허가 안받고 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밑에 그 밖에 대통령용어로 정하는 행위 요거는 아까 개발구역에서 봤던거랑 토시 하나 안틀리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1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두번째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세번째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재치 그 다음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중목의 임시직죄 다만 경작지에서의 임시직죄는 제외한다 라는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모든 개발행위에서 국계법도 그렇고 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이런 개발행위는 개인의 사적 개발인 겁니다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에 방해가 되면 안됩니다 해서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항상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을 듣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139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 시장군수 등은 일회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사업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기득권보호도 아까 했죠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냥 하는 거 아니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원칙 이렇게 30일 내에 신고하고 그 다음 허가의제 해서 여기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행위의 소급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방금 봤던 일곱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변경 토석재치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모든 개발행위 허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일부 행위들은 좀 막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고 싶은 겁니다 즉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여기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든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 주민한테 의견을 듣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정비사업을 할 거라는 게 다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지분 쪼개기 를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인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즉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제한합니다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이 7가지 행위들 중에서 딱 2가지 행위만 첫 번째가 건축물 의 건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의 분할 요거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를 제한한다는 거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그리고 여기서 제한하는 기간은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한 차례만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플러스 1년 제한기간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기간은 3년 플러스 1년 해서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이라고 되어있죠 3년 플러스 1년 을 정해서 대통령 용어로 전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함부로 이런 것들 못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아파트 지을 건데 거기다가 우리도 아파트 지을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 우리가 아까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 붙었을 때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듯이 정비구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 붙어주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거 해제 그래서 우리 아까 개발법에서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근데 여기 정비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의 절차를 제가 이쪽에 한번 써보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 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이 의결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고 나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뒤에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 붙었을 때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얼마라고 했죠 2년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 나머지는 3년 해서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3년 그 다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되고 나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가 3년 그래서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서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 일이 없겠죠 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5년 2년 더하기 3년 해서 5년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 해제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서 동그라미 1번 의무적 해제 라고 되어있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N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고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해서 1번에 요거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정비예정구역 보면은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안 들어가면 3년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의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어쨌든 3년 3년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인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그래서 토지등소의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나왔죠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추진위원회 나왔죠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요게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 요걸 말하는거죠 그 다음 3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요거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때 애는 구역 지정고시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요 때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여기도 신청이란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 그래서 요거는 5년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절차라고 돼 있는데 해제 절차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지정하는 절차랑 자 방금 2년 3년 5년에 해당하면 해제를 해야 되죠 그 해제하는 절차가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하는데 이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이게 이제 두 번째 30일 이죠 정비계획 입안할 때 30일 정비구역 해제할 때 30일 요거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해제 절차 플러스에 보면 개념 플러스에 주민한테 30일 이상 의회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60일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 기간의 연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의 동의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을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2년 3년 5년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을 하는 거죠 동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이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 이상이 동의할 때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3년 5년의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상으로 보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비법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유가 하나밖에 안 섞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지금 보신 2년 3년 5년은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해제하는 절차는 저기 봤던 주민아 대근도 심의가 져서 해제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내용은 해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과도한 부담 토지능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두 번째는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한다고 인정할 때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 이상이 요청을 할 때 이게 세 번째 순서로 되겠죠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능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 때 요 네 가지만큼은 기억을 하고 가죠 5번 6번은 모르시더라도 일단 요 네 가지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토지능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이게 1번부터 4번까지죠 그 다음에 5번에 5번보다는 6번을 기억하고 5번은 좀 시험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읽어보면 추진위원의 구성 또는 조합위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능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그러니까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좀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요거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에 추진위원의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능 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거는 좀 기억하죠 그러니까 추진위원의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능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를 요청 다만 5번 6번은 요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하기 전까지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해제를 해야 되죠 해제를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랑 6번을 비교를 해보면 5번 6번을 먼저 보면 추진위원의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토지능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으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5번을 보면 추진위원의 구성에 동의하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능 소유자라고 되어있죠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능 소유자 그러니까 동의만 하고 아직 조합이나 추진위원의가 구성되지 않은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6번이랑 5번을 비교하자면 그런데 5번의 동의요건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드니까 추진위원의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추진위원의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능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때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겠다라는 거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아까 2년 3년 5년은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을 좀 기억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등의 환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번에 정비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해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자율주택정비법 즉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거 근데 첫번째 주 가로라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로 환정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만 사업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싸울거면 니네 알아서 스스로 한번 해봐라는거죠 이렇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거 그 다음에 1번 거기 옆에 조그만한 글씨 요것도 기억을 해놓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는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아까 여기 4번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이게 해제가 됩니다 이럴때 이럴때는 환원되는 범위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설치하기로 했던 기반시설들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을 해제해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시켜버리면 다시 달동네로 돌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서는 설치하기로 했던 기반시설 중에 일부는 그냥 제한을 하고 요까지는 그냥 설치해주고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확 다시 달동네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도 하나 기억해두죠 요정도 요까지가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해제 해제가 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데 이런 데서 셀프 방식으로 하는 데서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던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셀프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옆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요게 해제해가는 내용들 그래서 하여야 하는 사유 할 수 있는 사유 요 구분해서 그 다음에 해제하는 절차는 똑같이 요렇게 합니다 해제하는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노트에는 34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죠 대신에 노트 33페이지에 제가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자면 자 노트에 맨 밑에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기득권보호라고 되어있는데 그걸 정비구역으로 좀 바꿔줘야겠죠 이게 기득권보호가 도시개발구역이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갖다 붙이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을 못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이 같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핑기를 내서 정비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맨 밑에 33페이지 맨 밑에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기득권보호 그걸 정비구역의 기득권보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다음주에 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안전진단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력을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나가는 진도만큼 반드시 기출문제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서만 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때그때 기출문제로 계속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